안녕하세요. 저기요. 저 언니 여기 부동산이에요 어디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대범이에요 네? 저 이름 대범이라고요 여름씨 감사합니다 내일 돌려드릴게요 저 사선님 아이스크림 드실래요? 조심히 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겨울이도 안녕 사선님 아니에요 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여기 올 때는 마음이 무거웠었거든요 근데 할머니 얘기만 들어드렸는데 마음이 편해졌어요 다행이네요 아까 전등 붙여주신 거죠? 어 네 산타 할아버지 같으세요 사선님? 이 시간에 여기까지 어쩐 일로 오셨어요? 너무 늦게 왔죠 아니요? 그럼 같이 그럼 같이 괜찮으시면 그럴까요? 여름씨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가볼까요? 네 여름씨 아 그래? 복숭아야 아 죄송해요 이거 제가 했었어야 됐는데 대범씨랑 있으면 말을 별로 안 해도 돼서 너무 편해요 저는 오히려 반대인데 저는 여름씨랑 있으면 자꾸 말을 하게 돼요 사선님이 저녁 사주시면 생각해볼게요 아 오늘 저녁이요? 우리 지금 먹고 왔잖아요 걷다 보면 꺼질 것 같은데 잘 갔다가 오시라고요 잘 갔다 올게요 잘 갔다 올게요 죄송합니다 저는요 대범씨랑 이런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요 언니 여기 부동산이 어디예요? 저 언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